가겠습니다. 자, 포어 원드. 저희는 이제 프로가 돼버렸기 때문에 포어 원드, 이번에도 또 안 만났었던 그런 메이자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파스모포비아라고 원래 유령의 흔적을 조사해서 유령을 퇴마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집트 고대의 괴물들과 귀신들을 찾아내서 퇴마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쉬움으로 몸풀고 가죠. 네, 네. 녹화 중입니다. 깜짝이야. 여기서 놀랄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딱 들어왔는데 눈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리 한 번만 질러주세요. 아! 아, 깜짝이야. 아, 감사합니다. 좋네요. 저희가 처음에는 다시 한번 쉬움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또 이즈피지. 이젠 너무 쉬워서 간단하게 마이크 테스트만 하고 가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이즈피지 레몬스쿠이지. 좋습니다. 우리 저희 좀만 뒤로 가서 할까요? 이게 다 얼굴이 역광이라서 다 그늘지네요, 얼굴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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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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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다들 오늘 완벽하게 다 준비되신 거죠? 아, 그럼요.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준비가 돼있지 말입니다. 아, 이제 발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 하하하. 예. 아, 근데 이게 중간에 계속 체력을 잃는 게 좀 짱 나. 뭘, 뭘 잃어? 체력을 중간에 자꾸 잃어버리는 게, 막, 닫히는 게. 일단 어, 어디 보자. 요거 하나 가져가고. 됐어. 일단은 요 정도. 중간중간에 올라오면서 하면 되니까 저는 그거 챙겼어요. 이거 스캐너. 이게 무덤, 무덤 방해라고 해서 무덤을 연 다음에 무덤을 이렇게 찍으면 보이는 게 무덤 방해더라고요. F 눌러서 뚝배기에 있는 거 키시고 F 오히려 지금 블랑키님은 꺼졌습니다. F 눌러가지고 한 번 더 누르셔야 돼. 오케이.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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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저. 라디오 찍힐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이거 해봤던 맵이네. 이지피지다, 이지피지. 이거 우리 처음에 해봤던 그 거기야. 맵은 고정이겠지. 설마 랜덤으로 방이 바뀌나, 위치가? 바로 상좌. 어, 빈 상좌. 어, 빈 상좌. 어, 도끼 나와. 도끼 나와. 도끼 나와. 도끼 나와. 이게 레버 위치가 랜덤이네. 레버 위치가 랜덤이네. 이쪽, 여기부터 가죠. 이거, 여러분들 맵이 좀... 여기가 그거다, 부르는 거. 이게 약간 랜덤이네. 아냐, 달라. 아냐, 맵이 그때그때 약간 랜덤으로 뜨네요. 이번에는 이쪽 가겠습니다. 여기, 여기 가볼까요? 오로, 뭐야, 여기 막혔고. 여기부터? 여기를 스캐너로 한 번? 어, 여기도 있어요. 레버. 뭐 없네요. 레버, 레버. 어, 제가 있어요. 음? 아, 예. 이번에는 이쪽. 여기가 그거다, 동시에 여는 거. 음... 불 켜. 여기에 스캐너! 아무것도 없다. 없고요. 아직 근데 유령이 나오지도 않네? 레버가 지금 두 갠가요? 왜 이렇게... 세 개... 레버 지금 보니까... 색깔이 다 다른 게... 여기 와보실래요? 방금 여기 레버 가서... 네. 저거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 여기 기다려 보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올리는 거예요. 레버. 하나, 둘, 셋! 안 올라간다고? 하나, 둘, 셋! 됐다. 열렸다. 소리 났다. 뭘 설치해? 오케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서 바로 열어봤는데? 됐네요. 하나 구했고요. 우리 너무... 프로다, 프로!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근데 나머지는... 아, 여기 도끼 가면 되겠구나? 자, 도끼 갑시다. 도끼! 가자. 아우! 너 왜 자꾸 맞아? 달 좀 빼세요. 돌을 밝혀. 여기 돌 있다, 돌! 돌 돌 돌 돌 돌! 돌 서버 굴려 봐, 이 자식아! 다녀! 물mez치시고 뭐, 뭔 소리여? 어어. 나침반, 나침반. 나침반 들어갑니까? 너, 나침반. 네 자기 왜곡 자기 왜곡 어 앞에 미라 근데 이건 소생술이 아니야 이게 뭘까 오른쪽부터 가볼까요 저건 뭐더라 라디오 들고 다니는거 봐 갑시다 어 여기 TNT 안갖고왔다 저 갖고왔어요 여기 설치하죠 여기요? 아니 여기 여기 어디요? 여기 여기 이게 부서지는 돌이에요 어떻게 설치해요?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오실때 그 배송받으셨을때 설명서 버리셨어요? 흐흐흫 흐흐흫 흐흫 우클릭 우클릭이 시간설정 좌클릭이 설칠걸요? 그럼 바닥에 버리면 될거 가동시킨 다음에 제의 아닌거 같아요 저 여기 레이더 설치하고 좀 갔다와도 될까요? 어디 갔다오시게요? 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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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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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가봤어요 예 오? 우와 어 불 꺼졌어 우와 돈이야 돈 돈이랑 유물 먹어진거에요 다른 돈이 먹어졌어 일단 보물 하나 주웠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자 여기 우 어 요쪽입니다 요쪽 여기가 다 이어진거네 뭐야 아니 여기 제가 방금 불 켄거에요 어밋 то 야 거기네 부활존 부활 Давайте 근데 말이죠 우리 지금 유물을 못 찾았습니다 바닥에 어딘가 상자를 놓치고 있는거 같아요 여기 레버있다 이 건방진놈들 이거 이거 무슨 레버더라 오 레버따들 에허헉 역시 우리를 강조하는 위 우리 상자 좀 찾아야 돼 이거 왜 상자가 없냐 어머 깜짝이야 다른 데 있나봐요 일단 아까 제가 박아놓은 그 한 군데는 찾았고 호나님 저 가운데 보세요 여기 나무 뻑큐 먹으세요 아 너 왜 자꾸 이거 자꾸 맞는거야 없지 이제 일단 냅다 뻑큐 먹이기 일단 올라가서 레이더도 한번 보고 유물도 좀 갖다 놓고 오죠 여기다가 유물 배치 저 힐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뭐 했다고 힐을 해야돼 아우 정말 힐 안되는데요? 아 된다 된다 한 다섯 번 다섯 번 떨렸어 희람 레이더 방향이 안 없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다시 갑시다 블랑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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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한번만 더 해주세요 힐 한번밖에 안감하지 않아요? 하다 계단 한 번씩인가 보든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누르고 있는데 대다가 안되는데 아 됐다 아이 마우스 뭐예요 이리 아 나도 초록색 됐다 마우스가 문젠건가요? 검지손가락이 문젠건가요? 마우스가 문젠건가요? 검지손가락이 문젠건가요? 검지손가락이 문젠건가요? 하하하하 상님 상습빈안에 상습빈안에 멈춰주세요 이거 상자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는 아까 앱은 한 95% 열렸던데요? 여기가 그 보스 뭐 뭐 또 레버를 또 같이 다닌K survivor 네버 점점 더 찾아봐야 겠든데요 아직 하나밖에 못봤어요 레버 그럼 여기밖에 없는데 불 smartphone 정말 깜짝이야 호호호호호호 어 흐巴 하하하하 야 유령 나와가지고 어? 불 꺼짐 불 꺼짐 말도 걸어봐 말 걸어보는 거 안 가져왔나요? 와이아이유 히어리야 왜어라이유 히어리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건 방사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본인이 밟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새로운 레버 하나 더 발견한 거 아니에요? 어디? 아까 전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거 내려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지금 뭔가 또 맵을 아니 그리고 유물이 다 어디 간겨 왜이래 이거 여기는 그 보스방 베비 또 거지 같네 또 근데 우리가 못 찾은 게 뭐지? 어머 깜짝이야 아 나 채팅창보다 깜짝 놀랐네 바시일로 가보죠 도끼로 바시일로 가보죠 도끼로 누가 자꾸 도끼에 만나 여기서 우리가 못 찾은 게 있는 거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못 찾은 게 있는 거 같은데 이 음악 소리가 더 의심년스러워 뭐 어딨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아닌데 그건 무조건 돌이 저거여야 되는데 어이 깜짝이야 쫓아야되 불로 쫓아야된 건 맞아 어? 어? 아 이거 레이더? 동상 옆에 상자 있었다고? 여기 레버 그니까 그 레버가 있는데 이거 레버랑 이거랑 그 아까 그 도끼 날라오는데 중간에도 레버 하나 있지 않았어요? 그거랑 그게 그 문연거임 문연거 응 공상 옆에 상자 있다고? 어디? 아니야 소생술은 소생술은 막 보라색으로 막 나옴 아닌데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컴컴 아니 뭐야 이번 판은 또 이 맵 찾는 게 더욱 혐이야 동상 어딨어? 무슨 동상 얘기하는 거야? 어디 동상? 아니잖아 누가 자꾸 이걸 만나 여기? 여기에 있다고? 상자 어디? 상자 어딨어? 상자 어딨어? 나와 캐노비 캐노비 지금 하나야 하나 하나 하나야 하나 아니 뭐야? 심지어 지금 뭐 외자이 힌트도 없어 다른 것 좀 갖고 와봐야 겠다 다른 것 좀 갖고 와봐야 겠다 네 한번 올린 레버는 다시 올릴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도 가져와봐야 될 것 같애 금속 탐지기나 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부르는 거 하고 테스트를 좀 해봐야 겠어 테스트를 좀 해봐야 겠어 뭔가 있을텐데 알다가도 모르겠네 동상이 이런 거 있었어요 응? 제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거 올라가서 저기 고대문서 놓는 데다가 놓고 오면 됨 응 예 왜 여기 있어? 왜 아유 히얼 야야야야 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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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하십시 protest 와이 아유 히얼 아임 파인 어휴 오? 싹이 얘 되게 양쪽한 친구에요 근데? 뭐 파괴하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X를 쳐야 되나? 그러면은 파괴 X 그 다음에 음성대답 X 뭐 X? 그럼 얜데? 라토스 근데 방사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어요 험 잠깐만 이걸 찾아보면 될거야 애매하네 라토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네요 음 음 나침반도 조용한거죠? 나침반은 했잖아 우리 전자기기 아까 돌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못 들었는데 자기외고 자기외고 맞아요 맞아요 불 꺼짐 불 꺼짐 자기외고 응 방사능을 체크해야될까요? 1나올게 체크하긴 했어요 난 안했는데 그래요? 그건 아닌거 아닐까? 나온건가 그게? 아 아 뭐야 아 흐들려 흐들려 아이씨 진짜 나한테만 걸었네 나도 맞아 또 말했어 이 얘네가 레이더 탐지가 될걸? 방금 나온 얘가 레이더 탐지가 원래 될거야 소생술이 아닌건가? 아니 레버를 3개를 동시에 내릴 수 있는건가? 레버가 없어 지금 움직이는 레버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구나 잠깐만요 그러면 금속탐지기 금속탐지기 계속 들고다녀봐요 어? 뭐야 어? 왜요? 금속탐지기에 방금 반응이 왔었는데 그 인간 때문에 그런건가? 이 라디오에 반응이 있는거네 이거 원래 있는거 아니야? 원래 있는거잖아 발소리 났었어 우리? 안녕 쓰읍 뭘까 아아 이놈의 게임은 씨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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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광이 이제 또 생겼다는 거 여기 이제 오장 높고 컵 이걸론 할 수가 없는건가 일단 야털 대답이 없어 뭐야 언제 올라왔어 여기 뭐야 어이 예 안녕하세요 허허 지진도 없었는데? 잠깐만 지진이 없었다 흔들림 엑스 손전등 헤드램프 라디오 이거 방해도 없었어 어이 뭐야? 어려워 아니 금속탐지는 모르겠음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와 차키가 왜 이렇게 어려운거야 이거 기다려봐 다시 가보죠 예 아니 그럼 빌어먹을 캐노피도 왜 없어 우리가 어딜 놓쳤나? 퍼즐 맞춰야 하는거 아니에요? 아 또 말았네 써글놈 멍시 컨트롤 여기가 그나마 가장 넓은데 란 말이야 여기 도끼 나오는 데가 여기 뭔가 비슷한 곳을 방략해야 하는거같아 진짜로 깔아 밑에 죽는거고 여기에서 뭐가 있는데 더 힌트가 힌트가 그 태블릿이 무덤 방해가 일어났을 때 그 무덤을 찍으면 되는 건데 여긴 부활존이라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뭔... 저게 무슨 소리일까? 여기도 이라인다 아 나 버리는 소리 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뭔 소리... 아이고... 관이 3개거든? 어? 이거 파괴 아니야? 어? 이거... 이거 여러분들 파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보면 항아리들이 깨진 게 몇 개 있어 아닌가? 깨진 소리가 흔들려가지고 아니 우리가 안 보자 파괴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 이거 아까 닫지 않았어요? 우리? 맞아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아니야 저걸 닫아놨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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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다 닫았었어요 내가 다 열었는데? 근데 얘가 열고 나온 거야 응? 그러니까 열려있는 거를 방금 코나님이랑 쭉 오면서 저희가 다 닫고 닫으면서 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다 열었어요 네 아니 왜 그러세요? 다 닫아놓으려고 한 거라니까요 여기가 또 왔네 아니 아니 이건 뭔데? 이 레버 뭐야? 그니까요 이게 파란 레버로 바뀌는 레버인가? 그런 거 가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방사능 똥 싸고 가 인마 똥 똥 싸고 간다 줘 근데 어차피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아니 이래봐야 1.5도 안 돼 근데 저번에도 할 때 그 방사능 1이었는데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가요? 예 예 예 있다고 체크해 체크해? 어? 잠깐만 아니야 몰라 이러면 모르네 음성 대답 없음 그럼 또 탈고루야? 예? 자기 왜곡 불 꺼짐 나는 탈고루 안 나오는 방사능 음성 대답 X 하면은 탈고루 저는 레이더 탐지 X 하니까 어 근데 레이더 탐지는 알 수가 없어 아직 섀도 섀도 랑 얘 누구야 아까 레이더 버려 놓은 거 어디 있어 레이더 여기 가서 돌 가지고 왔어요 나 또 봐 그거 그 미라 같은 애 뛰어다니는 애 나왔을 때 얘가 감지하면은 감지 된 거던데 네 네 힌트가 너무 없는데 네 힌트가 너무 없는데 보니까 어 뭔 소리야 아 아 아 얘네 왜 이럴 어 나 애 죽었어 아니 누가 도끼에 죽어 이거 무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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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들이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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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겨 아니 빡치면 이거 찍는다 그냥 가서 뭔 소리야? 이게 뭐야 이게 뭔 소리지 일단 하나 더 금속탐지기 아닌 것 같아 이게 뭐냐? 레이더 잠깐 볼까요? 흠.. 슈음이 왜 이따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레이더에도 찍히는게 지금 없고 그죠? 레이더를 X로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오피.. 오프리스야 또? 얘야? 아니면 얘야? 말소리 아닌 것 같아 이건가봐 넥크레프 넥크리프? 넥크리프 한번 보자 물건을 파괴함 불을 끈다 무덤을 방해함 나침반 교란함 목소리의 반응함 방사능 반응 얜 뭐야? 마주치면 피할 수 없다 쳐다보면 안된다 개 무서운데? 깜빡거림 쇠사슬 깜빡거림 쇠사슬 깃발은 저희가 색깔로 박아놓은 거라서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넥크리프 라고 하는 그 메자이가 나왔다면 이 메자이의 특성은 나중에 나왔을 때 눈을 마주치면 안됨이 있네요 근데 걔 말고 오프리스 같아요 얜가? 불을 끈다 시체를 새살린다 흔들림이 없었어 근데 오프리스 아닌데? 그 발소리 같은게 들렸는데 약간 물소리 발소리? 철퍽철퍽 소리가 들렸는데 근데 흔들림이 있었나? 얘는 흔들림을 유발한다는데 발소리는 진짜 발소리로 나지 않나 막 턱턱턱턱턱 하고 그래요? 근데 완전 발소리 같았는데? 뭐지 그러면? 그냥 효과음인가? 그래서 일단 코나님한테 음성대답 해보라고 시키고 도망왔어요 도망왔어요 아니 대답 안해 대답을 안해요 그러니까 어? 뭐지? 그럼 이게 아니면 음성대답을 엑스쳐야 돼 그럼 그러면 또 탈골인데? 아니 방사능 불 꺼짐 자기 왜곡만 해 놓고 그거 하고 음성대답 엑스하면 탈골이에요 금속 반응도 모르겠네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뭐야 어떻게 탈골으로 찍어봅니까? 어 어 어 어 어 근데 저는 지금 단위를 본건이 방사는 팩스하고 탈골으로 찍어봅니까? 아니 탈골 밖에 안 떠요 이게 탈골 오프리스 넥크리프 세 개밖에 없음 아 뭔가 탈골 같지 왜? 고 고 좋아요 라디오 들고 와야 돼 라디오 있나요? 예 있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탈골이 말 안하는 애가 말해야 되는 애 말해야 되는 애 탈골이 보고 말해야 돼 라디오 있어요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저게 없는데 원래 이렇게 없나? 유물 하나 없어야 돼 그냥 없는대로 가져보고 넥크리프 아니면 레버 있는데 한 명 가 있을까요? 조졌다 뭔 소리야? 아 아 아 아 아 어 여러분들 저 탈골으로 안하고 넥크리프를 했어요 뭐 뭐야 뭐해 뭐라고 뭐라고 탈골으로 안하고 탈골으로 안하고 탈골으로 안하고 넥크리프를 했대 아 뭐해 아 진짜 뭐냐고 그거 열어야 돼 아까 했던 마지막 레버 하나 열어야 돼 뭐야 저거 어 가짜 온다 가짜 얘 오프리스네 어 이거 가짜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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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야? 그럼 뭐 어떡해 얘 히파라폴면 조심해 히파라폴면 어떻게 해야되나 어 어? 이게 아닌데? 미친 온다 아 스페이 뭐야 누구 누구야 코난? 파란색 레버 찾아야 돼 아 깜짝이야 여기 아니었지 여깄다 이거 뭐냐 저거다 쟤야 보스 이거야 2명 죽었어요 이거 2 누르세요 오른쪽에 차 함사종류 아하 왜 안됨 저 살아있는데 이 사람 저 한번 죽었어요 됐다 가자 뒤에 저 여깄는데 저 여깄는데 여러분들 탈고루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탈고루도 아니었어 오프리스였어 방사능도 있는거더라구요 아까 보니까 알지 방사능 1이어도 있는거 맞는거 같아요 응 있는거야 있는거 그럼 제일 처음에 갔던거 그러네 이게 파란색 레버는 새로 생겨 맵에 랜덤한 위치에 새로 생기더라구요 돌아가다 발견해갖고 문 열었음 나이스 탈출 히파람 불면 어떻게 해야되요 그냥 도망가야되는거 같아요 그냥 도망가야되는거 같아요 계속 따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유롭게 찾아야되나봐 오프리스 더 뽀같은 이었습니다 오프리스 처음 생각했던게 맞았네 제길선 이게 헷갈리는게 짱많아 그냥 딱 꽂히면 그걸로 가죠 오케이 레디 바로 갑니다 좋습니다 아 이게 나왔던 애만 나와 짱나게 난이도 시음으로 가나요? 고통을 올립니까? 지금 시음도 못 깨는데 올려 올려 이게 그냥 방사능 오줌을 싸면은 그냥 있는건가봐 아 미친 여기 이 맵이다 이거 되게 잘 안모이는 맵인데 이거 한번 했던 맵이었던거 같은데 여기 여기 이거 가져가고 레이더랑 라디오랑 통신적 나 찜다 이거 수맥 수맥 찝는거 여러분들 사지마세요 개후백 쓰이 다행이다 나 안사서 저거 지 좀 비싼건데 나중에 쓸데가 있지 않을까 비싸니까 그리고 오프리스 있잖아 이 부적으로 공격을 막을 수 있음이야 저 그래서 부적으로 한번 막았어요 아 그래요? 저걸로 막아야되는거 같아 막으니까 부적이 빠개짐 이래요 이미래요 부적이 빨간색 금이 갔어요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난이도 하나 올려서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체력이 많이 빠개지는거에요 그냥 몬스터가 쎄지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와이 아유 히얼 와이 아유 히얼 일단 레버 두개가 똑같이 생긴 일단 이 두개라도 먼저 올려볼까요? 하나 둘 셋 어? 열림 와이 바로 돼버렸쥬? 와이 아유 히얼 어 이거있다 이건 뭐야 유물 나이스한 유물 오케이 어 이래야지 그래 이래야지 레이더 반응은 여기서 체크하는건데 뭐 몬스터 나올 때 봐야됨 레이더를 설치하면요 봉탕님 이걸로 관찰해서 해골 모양이 뜨면 레이더 체크하면 되는거에요 저 방금 해골 마크 봤어요 아 봤음? 봤어 그래 봤어가지고 제가 그거 무전 때린건데 레이더 탐쥐 나이스 잘했습니다 코데리 잘했습니다 코데리 코데리 어 여기 또 있다 뭐야? 뱀인가? 어 이 벽 부수는 벽인가? 오케이 가자 폭탄전문가 간다 이리와 이리와 돈이다 돈 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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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나는 알았어요? 오 터졌다 터졌다 안터짐 안 부서짐 오 부서짐 부서짐 오 부서짐 부서짐 오 터졌다 이것도 그거네 점프매 오 바라요 문장 아 바라요 문장 바라요 문장 이스라엘같은 놈들 아까 발소리 났어요 발소리 예 체크했어요 오 네 체크했어요 예 오 오 오 오 떨어질 뻔함 아니 여기 아악 안파 안프니까 정춘니까 아저씨 정춘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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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어 뭐야 어 떨어졌어 뭐야 뭐야 진짜 떨어졌어 뭐야 떨어졌어? 진짜 떨어졌어 떨어졌어?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떨어졌어 떨어졌어 뭐야 그거 유물 타고 둘게요 아니 블라켄이 방금 떨어진 거 아니었어? 알 거 아니야 근데 방금 누가 또 떨어졌는데 방금 누가 또 떨어졌는데 그니까 저도 봤어요 뭐지? 봉사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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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뭐야 누구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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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이야 혹시 프리스야 뭐야 뭐야 프리스야 잠깐 나 일로와봐 나 일로와봐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뿅하고 튀어나오더니 직진만 해 맞아요 저게 뭐야 전당 떨어졌는데 뭐야 뭐야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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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데 뭐야 당신 뭐야 뭐냐 복탁님이에요? 아악 아니 아니 개구처럼 움직여 아니 저거 뭐야 오프리스 아니야? 오프리스 아니야? 뭔 개소리야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죽은거 아니였어요? 안 죽었어 떨어지면 떨어지면 뱀들 엄청 많은데서 공격받는데 사다리 찾아갖고 빨리 나오면 돼요 저 올라가서 힐 좀 해주세요 진짜 지존 AI까지 움직여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아 내가 어차피 뭐 놔야 돼 올라와야 돼 여기 있네요 내려오세요 아 올라가야 돼? 유물놓고 와야 돼 유물놓고 와야 돼 제가 제가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해줘 한 번 더 해줘 나 너무 아파 아니 진짜 진짜 어이가 없어 아 오케오케 노란색까지 됐다 진짜 무슨 진짜 버그 걸린 캐릭터처럼 움직여 어떻게? 마우스에서 손 떼고 있으셨어요? 이건 복탁님이 저희 시점으로 봐야 돼 오 발소리가 있고 레이더 탐지 있고 발소리랑 레이더 어 어디로 또 가야 되지? 우리 아까 아니 갔던 데서 또 더 있어요 길이 아 그래요? 아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예 아 나 생각할 수 없는데 저도요 여기로 갔잖아 여기로 우리가 아 진짜 진짜 마음이 짜기 싫었어 아하하하하하 아 길이 왜 이렇게 많아? 길 엄청 많아 뭐야 여기 여기? 어 앞에 뭐 있어? 앞에 뭐 있어? 어 깜짝이야 왜 이래 왜 이래? 어 부서졌어 야 앞에 뭐가 뭐가 걸어왔어요 갑자기 여기 가보자 여기부터 아 여기 그거네 부활 부활 지점 상자 있다 아 상자다 상자 3개 찾았다 오우 나이스 카힝 어? 으어 우리 아이오 하핳 흐하하하하 여기 앞에 뭐해? 어? 여기 가라 영분상 함정방 어 가압 안전하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된게 내가 체력이 제일 없는데 쓰레기 같은 놈들 흐헣헣헣헣헣헣헣헣 시리오 받았으면 그 값을 하셔야죠 아니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 여기 여기 그냥 그 시체에 일어나서 돌아다닐 것 같은 애 하나밖에 없음 야 이거 부활시킨다 얘 어이 깜짝이야 카메라 안 가져왔는데 여기 찍혔나? 아 저기 뒤에 있잖아 생긴 스리카! 아 그 친구다 그 친구 아까 그 친구 여긴 뭐예요? 어 방사능 방사능 있네 어? 데칸 어? 데칸 더 로스트 데칸이 뭐더라? 아 이거 방사능 이거 방사능 초점이 안 움직여요 초점이 안 움직여요 0이에요 0 0 0 0 그거를 이게 움직여야 방사능 반응인가봐요 핀 상태에서 바닥에다 여기다 떨고 봐도 괜찮던데 어 안 움직이네 이거 없는거다 없는거 아니 이게 어쨌든 바로 있으면 바로 움직이는데 어 방사능 X야 X 맞아요 여기 또 있다 함정방 함정방 개 많네 아주 그냥 가 가라 윙봉탈 가야 윙봉탈 가야 윙봉탈 이거 아 여기 뱀 나오는 덴가? 아 이거 그거구나 이거 뭐가 진짠지 어떻게 알아? 이거 한 명씩 해야 되는데 이거 유물 그때 유물 빛났을 때 저 세 번째에서 아무것도 안 받았거든요 아 여기 독임 세 번째 독임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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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통과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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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네 번째야 네 번째 네 번째가 독이 아니야 파괴 파괴 다 찾았어 네 개 이거 하나 주워주세요 빈칸 빈칸 있는 사람 이거 주워줘 파괴를 이렇게까지 한다고? 제가 제가 됐어 우리 다 찾았어 파괴맞아요? 파괴맞아요? 복탄 이거 보셨어요? 네 뭐 막 터지는거 못봤어요? 불꽃 죽지겠다 파괴맞아? 아 뭐 터졌어요 여기 바닥에 여기 바닥에 파괴맞겠지? 그러네 여기 바닥에 저건 파괴가 아니지 않아? 근데 이거 부서졌어요 왜요? 이거 뭐에요? 이거 붙잡는거니 여기 바닥에 잔해가 있는데 아니 이거 뭐지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종이 주신거야 종이 나오세요 응 여기 뭐야 어 이거 돌아간다 이거 뭐야 이거 왜 돌아가 뻑큐먹으라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뭐가 있나? 뭐야 무덤방 이게 뭐 있다는건가? 무덤방 이거 아닌데 어마씨 깜짝이야 어마씨 깜짝이야 파괴 파괴 깨졌다 깨졌다 파괴 파괴 어 깜짝이야 으아 깜짝이야 아 때려줘 때려줘 여기가 어디갔었다 보스방 여기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하하하하 우리 안간데 또 있어요 일로와보세요 한바퀴 돌았어 응 레버도 지금 부족해 유물은 다찾았거든요 예 오 유물 다찾았구나 캐노피는 다찾았어 거기 갔어 일로와 아까 크게 부작드심 아 여기 PUSH 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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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 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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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런 맵을 다 봤는데? 유물 또 있다 여기 이거 주워 이거 빈칸 있는 사람 저요 여기 고대 유물 그 유적 그 고대 문서 어이씨 깜짝이야 아 미친놈이 겁나 때려와서 이거 놓고 올래요 예 올라갑시다 한번 올라갑니다 힐 안해주는 사람 저 힐 한번 해주실래요? 저 빨피 그니까 오늘은 깜놀이 많네 올라간 레버는 의미없어 지금 올라간 레버 말고 올라가지 않은 레버가 필요해 자힐 도 되네 근데 빨간색이야 그 다음에 뭐 가져가요? 나침반 봤나 우리? 제가 보고 있었는데 안 돌아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금속탐지기를 한번 가져가봐야되나 음 음 음 어 여기다 여기다 찾았다 어 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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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다 오케이 오케이 찾았다 찾았다 힐 해주셈 어 어 어 끝났다 다시 예 전 아까 했는데 호나님만 남았음 예 어떻게 일하는거에요? 그냥 나 보고 좌클릭 누르면 되던데 아 좌클릭 해야돼요? 아 이렇게? 힐 됐습니다 혼자 힐 다 하시고 힐 저도 해줄까요? 힐 안되네 아직 빨피가 없어서 아 아니 이제 보스 보스 힌트를 얻으면 끝날거 같은데 그러게요 자기 왜곡이 없었거든 일단 타게 예 불 꺼짐도 없었잖아 어? 맞습니다 그러면 아따이몬? 아따이몬 아따이몬 이랑 대칸이랑 전자조명을 싫어한다 아따이몬 손전등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프로젝트 음성이 들렸었나? 이렇게 세명 세명 나오는데 귀신 나올 때 불이 꺼졌다고? 둘 밖에 안나와요 저는 어 저는 대칸까지 나오 어 그래요? 왜지? 발소리 레이더 탐지 발소리 레이더 탐지 불이 꺼졌었어 우리? 아 저는 불 불 꺼짐은 불이 피어오르다가 꺼진거 밖에 없었어요 뭐지? 전판이에요 전판 맞아요 음 전 방사능을 아예 X하니까 페타메스랑 엑다이몬밖에 안나와요 아 그러네 그러면 특징을 봐야되나? 메자이 특징 프타메스 불을 끊어 떨림 떨림 없었는데? 발소리 들렸고 전자교란 금속 그거 반에 있었나요? 처음에 강아지 나올 때 불이 꺼졌다고? 그래? 응 강아지 난데? 그럼 푸타메스인데 그냥? 근데 아까 그 막 불꽃 피어오른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무덤을 방해하는 걸까요? 그거 아닌 거 같던데 무덤 방해 보면은 그런 거 아닌 거 같던데 네 그래요? 그 화장실 좀요 이거 아닌가? 떨림을 일으킨다는 게 뭐지? 소리 꺼졌다고? 떨림이 그거 아니에요? 그 지진 지진 들림 네모 들림 포타메스인가 그럼 그냥? 그냥 포타메스 밖에 없긴 한데 그런가? 시체에 되살리는 걸 했나? 시체에 되살리는 걸 아 내가 횃불을 안 들고 있어서 불 꺼지는지 몰랐나? 네 저희 횃불 들고 있을 때 꺼진 적이 있나요? 원래 불 꺼질때는 뭔가 후웅 하면서 갑자기 꺼지는데 원래 불이 그때 다 같이 반응을 했을텐데 그럼 불 꺼짐이 없는 거야 그럼 아 따이몬이야 확실? 아 이제 좀 보수 좀 봤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둘 중에 하나야 포타메스 아니면 아따이몬인데 전자교란 있는지만 확실히 확인 전자교란은 어떻게 찾아내는 거야? 이거 손전등이 꺼지거나 라디오 소리 막 아 손전등이 꺼진 적이 없는데 손전등이 막 지지지지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오줌싸개 왔나요? 한 번만 둘러볼까요? 한 바퀴만 예예 오셨어요 왔습니다 오케 갑시다 뱀 돌아다닌다 왼쪽에 어 똥 싼다 똥 똥 쐈다 똥 쐈다 금속탐지기도 조용한데 문.. 문자같은 것도 펜프를 이 사람들이 볼 거야 뱀 잡아 뱀 잡아 팔 찍어야지 어 뭐야 왜 계속 때려 다시 가볼까? 아 빨간색이야 아 무빙스 무빙 저에 한 명 없지 않아요? 예, 잊기 아 글쌤 어 거기 세명 다있나요? 다있네? 이리 오세요 어? 그래요? 지진게 안가져왔는데? 뭔 소리래? 이러면서 약간 흔들린 것 같았는데? 으아이고! 깜짝이야 만약에 흔들리게 왔다면? 방금 흔들린 것 같았는데 뱀 뱀 뱀 뱀 뱀이다 뱀 아! 아니 아니 아니! 개별 뭐 나오는데? 근데 이 표시가 뭔가요? 아 이거 다 통장되어있는데 얘가 내려가있는데 이거 의미가 없을까요? 이걸 뭘로 찍어야 되나? 이걸 이게 뭔가 그 메자이 특징인가? 혹시? 이걸로 보고 있는데 얘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손자국 같은 게 있다면서 제 Gee 오세요? 맞췄습니다 아 따임온 민민 오세요 맞췄습니다 아 따임온 우리 대체 말도안을 Eller과하세요 아이 아 손정되기 필요하네 이제 에잎 손질도 안 del 으이 으악 하하하하하하 아 이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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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세요 여러분들 자 아따이몬 특징 보겠습니다 전자조명 싫어하고요 눈보호 가증한 것을 소환하고 넓은 시야 반경 가지고 손전등으로 쫓아내야 되나봐 손전등부터 가져오면 안돼요? 손전등을 자꾸 끊어봐 두 분은 먼저 가 계시면 안돼요? 나만 안 갖고 왔어? 저쪽 부착 불 꺼짐이 없는거였어 야야야 저거 죽어줘야해 가자 매자이 소환됨 이제 저거 해야돼 여기 열어야돼 파란 레버 찾아야돼 파란 레버 붙어다녀 나랑 다 우리 다 붙어당겨 우리 대밭에 눈뽕하던 그 실력 어디 안갑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저기 있다 저기 제가 보는 방향 안에 있음 무슨 팔이 한 여덟개 달렸음 팔이 여덟개 달렸다고 소리나 온다 온다 여기 아냐 오 오 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눈먹먹으라 이 자식아 여깄다 파란 레버 살았다 우와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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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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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블랑키 혼자 여기 도망와있음 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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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어 도망갔어 일루와 일루와 출구쪽 안전지대로 나 혼자 갈 수 있겠지? 1층 반층까지 내려오 Freunde 에어 nah 저 운다 저 전 SQL 에어 흐흐흐흐흐 warfare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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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 계속 와? 히들러 바 불로 휘둘러 바 불로 사라진ichas 사라진Si 사라진다 사라진이 후츰 불러 갑시다 블랑키 님 이거 캐나피 잘 가지고 있죠 없기 Mortal 캐나피 퍼즐 이건 뭐 잠깐만 설명이 서있을건데 설명서가 있습니다 여기 특정 영어 단어가 강조된 고대 파피루스를 필사했습니다 이 단어들 중 하나가 타일에 새겨진 시에로 그리프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널 노트에는 그 하이어로 하이로덱스를 참조해야 합니다 하이로덱스라고 조사에 있어 아 그 언어를 봐야되구나 알파벳이야 이거 알파벳인데 무슨 알파벳인거지 내 손전등은 누가 씹혀갔니 이걸 다 봐야되네 안가져갔는데 내 손전등 십여간 놈이 여기 있네 전 아니에요 전 원래부터 있었어요 본인 둘이 못가져와서 둘이 같이 2인 1조로 다니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제가 맞아봤겠습니까? 몇경님이 손전등이 없었다니까요? 코나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네 아 뭔 소리야 다시 번개 돌려보세요 근데 여기에 단어가 몇개 써있어 이게 무슨 단어 와 이거 대박 어려워 네크로폴리 카타콤 머미 네크로폴리가 저기 세번째로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단어가 요기 요거 시작 그 다음에 칼 두개 모양 그 다음에 저기 아 진짜로? 엔자같이 생긴 길쭉한 엔 엔 엔 엔 아 그네 네크로폴리로 가야되나? 그 다음에 위로 눈모양 그럼 블랑키님이 가볼래 네크로폴리 갑시다 레츠고 고고 엔 고 잠깐만 잠깐만 고 랑키 네크로 고 랑키 고 랑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단어가 다섯개나 써있단 말이야 네크로폴리인가 보네 오 그 때 오 그 오 그 어떻게 맞췄게 오 잘한다 잘한다 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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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다음에 L I 잘한다 I 위로 가면 되는 거 아닐까? 그게 마지막 단어인데 I 저기가 안 보인다 저기가 안 보인다 왼쪽에 있겠지 왼쪽에 있겠지 L 약간 그 오 동물 모양 같은거 오 잘한다 잘한다 끝난거 같은데 넌 이거 됐다 야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야 건놈 네크로폴리 맞아요 오케이 그 유물 가져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네크로폴리가 맞았네 문치 짓는다 문치다 여기서 유물이 나와요 여기서 유물이 나와요 뭐가 되게 좋아 보여 유물 거기 있어요? 네 제 손에 있어요 제 손에 있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제 손에 있습니다 이거 블랑키 죽으면 안 돼 블랑키 죽으면은 손에 들고 있는 캐노피 떨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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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올때도 저렇게 와야돼? 걱정돼서 그런게 아니었어 혹시 모르니까요 맞아맞아 안전하게 호나님이 이거 밟아보죠 두번째꺼 하하 여기 여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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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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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처음으로 넷이 다 살아서 왔다 대박 내 손전등이나 내나의 도둑아 에타이 것도 하하하 한 번 더 무서워야 되구나 잠깐만 힌트 봐야돼 어 이제 불빛이다 이거 불이네 불이다 불 알타이모는 불꽃워드를 사용하여 역순수대로 추방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맞네 빛을 싫어하니까 저 불빛이 없는데 여기 불 좀 비춰주세요 여러분들 이 도둑놈들아 여기 비춰주세요 하하하 하하하 아니 한명이 옮쳐갔는데 어떻게 놈들이 되나 하하하 햇불 없으세요 햇불? 없어요 저 그렇군요 이거 그냥 놔도 돼요 이거는? 네 노샘 노샘 그 다음에 기다려봐 이거를 다 이제 불로 맞춰놓은 다음에 불 꺼져 재채기 하지마 하하하 하하하 그 다음에 횃불로 여기 재단에 있는 촛불에다가 양초에다 불을 다 붙이면 소환됩니다 이제 아 오씨 온다 오오오 온다 횃불 하나 드릴게요 동사님 온다 제가 누를 테니까 여러분들 디펜스 해주세요 하하하 하하하 뭐야 얘는 나오는게 좀 오 뭐야 뭐야 오오오 퇴마하겠다 오오오 어 저기 사람 모양을 저기 괴물이잖아 아까 괴 지켜 지켜 으 뱀 온다 뱀 뱀 쫓아내 뱀 쫓아내 어디 어디 여긴 뱀이네 뭐야 이거 뭐야 얘 뭐야 얘 뭔데 이지 피지야 이제 그 다음에 메자이가 직접 나옴 이제 온다 이제 디펜스야 간다 나이스 실패 막아 막아 4번 아니고 3번 4번 다 아니고 나이스 나이스 2번 아니고 또 1번부터다 나이스 가장 마지막에 고르기 4분의 1 확률 틀려버리기 1번 힘서대로 해봐 2번 오 됐다 됐다 설마 1 2 3 4 간다 1 2 3 4다 나이스 라스트 컷 라스트 컷 으 으 파다라 으 으 으 마법소녀 마법소녀 주큥빠큥 누르필 천천히 주큥빠큥 누르필 주큥빠큅 빠큉 빠큐 빠큐 응 빡 빡 빡 이집트 마법손이여다 이 녀석들 이집트 마법손 블랑키 죽었어 블랑키지 않아 걔 하나 죽었어요 블랑키 컷 블랑키 라이트닝 블랑키 라이트닝 블랑키 라이트닝 블랑키 디펜스 할 때 죽으면 맨 마지막 방어로 소환돼요 아 좋네 우리 지존 잘했어 이거 보통난이도라서 10% 더 줌 내 부자야 우리 보물도 다 찾아 우리 거의 싹싹 핥아먹었어 우리 레벨 봐 24여 골드 골드 부적 사야 겠다 보정 땀 보사지 어 뉴 손전등 이건 뭐 뭐 어떻게 성 프레스티지 포인트는 없는데 피에로 쓰다 뭐야 그 아까 그 알파벳 알파벳 그거요 아 바로 자 나와있던거 레벨이 근데 50 아 이게 약을 레벨업 하면은 약이 체력 회복을 더 많이 해주네 아 약도 레벨업 해야겠다 아하 한번 더 해야겠어 뭐야 타이머 툴도 있네 아 송신기도 레벨업을 해야 되는구나 송신기 송신기 전송 성공 확률이 5% 높아진데요 무조건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는게 좋겠네 이런게 그렇네요 그러면 스마트 시계는 그럼 뭐가 좋은거야 약간 멀리서도 그게 되나봐요 체력이 늘어나는건 아닌거 같아요 스마트 시계 아까 어떤 보스 나오고 우리 실패했을 때 스마트 시계 먹통 내버리던데 예 아 아 우리 돈 쏠쏠하게 썼다 다들 좋은걸로 강화하세요 마커 플래그 강화하면은 깃발도 10개까지 할 수 있네 아 이 맛에 돈 버는거군요 뭐 해볼까 어 레이더 시스템 어 레이더 시스템 좋다 업그레이드하면 어 업그레이드하면 이거하고 네 골드는 각자 각자 하는거야 이거는 내가 손전등 2 해본다 더 밝게 해준대 저도 손전등 2함 끝 안전모 2 얘는 뭐야 안전모 2 했는데 별 차이가 없긴 하더라구요 이런 젠장 그걸 빨리 말해줘야지 한다고 말씀 안하셨잖아요 우리 프로가 되어버렸어 깍싹 핥아먹어버렸잖아 아직 진짜 아 어떻게 복탈이 어려움 한번 갑니까 어려움 저희 돈 이제 한번 맛을 봤으니까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쉬움으로 한 다음에 맵 크기 하나 올리는 순간 전멸함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맵 크기가 개무서운거 같아 아니 저희는 냅둡시다 그거 그거 냅둡시다 그거 그 게임을 못해요 선생님 사람이 항상 그렇게 막힝말만 하고 살면 안 돼 뭐 어디갔어 말 안 끝났는데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야 이게 써있네 지도 크기가 크면 클수록 금이나 유물 이런게 더 많대요 아 아 안 된다니깐요 게임을 못해요 강했습니다 여러분들 레디 해주시구요 게임 못한다니깐요 난이도 어려움에 지도 크기 중형 안 된다니깐요 그거 게임 터졌다 이거 아니 그거는 그거를 그렇게 하자마자 아니 망했네 맨날 똑같이 하면 재미없지 이지 피지 레몬 스키지 고 방금 전 맵이랑 똑같다 다른 맵이야 다른 맵 근데 여기도 우리 해봤던데야 이래서 우리가 이제 마커를 잘 써야되고 마 마 마커를 잘 써야되고 그 다음에 그 그 뭐냐 중간중간에 자주 올라와야 될 것 같애 회의를 그 안에서 하면 안돼 계속 다쳐 맞아요 맞아요 아퍼 계속 그 뱀같은 애가 때린단 말이야 저 송신기 레이더 라디오 챙겼습니다 전 지진개 챙겼습니다 저 방사능이랑 나침밴드 끝 난 주머니를 꽉 채워서가 전 한칸 비워놨어요 결국 스캐너에다 금속탐지기 들고감 방사능 누가 챙겼어요? 네 제가 챙겼어요 오 이거 손전등 좀 밝아진 것 같애 좀 밝아 약간 멀리까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장했습니다 내려가서 예 레이더 바로 설치하고 다시 올라와 볼게요 예 이거 맵 넓으면 레버 찾는게 힘들겠다 그러게요 어 이거 했던 맵이야? 예 그러게 어 이 맵 아까 했던 맵이네 입구가 다른데 안녕하세요 어려움 중형이야 어려움 중형 레버 있네 여기 하나 여기 돌함정있다 돌 고맙다 내 맵 거짓 띨 요 숱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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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뭐야 호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리오 샘 여기부터 가죠 거기가 보스 나오는데야 아 저기 밑에 옆쪽에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맞어 내리막길이 있더라고 저기 내려가면 뭐야 연결됐네 여기 어 뭐야 어때요 레이더는 아직은 반은 없어요 확인 이게 끝인 아 잠깐만 어 뭐야 왜 여기 여기 거기다 떨어져 죽는 데다 오 그때 있던 곳이네 맵이 큰게 많네 여기 TNT 오 여기 TNT 여기 TNT래요 여기 유물 있어요 유물 동창에 유물 있어요 확인 여기 안에 유물 있어 여기요 나이스 이거 안 열리나? 안 열리네? 이거 안 열리네 깨끗한데 여기 있어야 될까 거기 있으면 터져요 안 죽어 안 죽어 엄마 깜짝이야 이거 우리가 파견 여기다 설치해봐야 돼 없어 여기 유물 있다 돈은 공유되는 거 같아 먹은 골드를 마지막에 다 같이 먹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런 거 같아요 여기 안 가봄 어머 깜짝이야 누구야 누가 나한테 귀뚱말해 누가 말 걸었다 귀뚱말? 어? 어? 이것도 뭐 있지 않나? 하야 저기 앞에 뭐 이상한 거 있다 뭐지? 아 손이구나 이 돈 어떻게 먹음? 뭔 소리 우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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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무덤방인가? 이거 무덤방이 아니던데 어? 뭐해? 먹어줬는데 그건 뭐해요? 제가 먹었어요 아 이 누리니까 먹었어요 아하 이게 파괴인가? 지진이 아닌데 그냥 효과인가 봐 여기 왔나? 뭐야 이건? 지존넓어 맵이 미쳤나봐 여기부터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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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맵이 이렇게 넓어? 조졌네? 우리 레버 지금까지 한 번 보지 않았어? 뭐야 유물 또 있다 오 멍멍이 오 짓는다 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아니 맞아요 흔들렸어요 저 이거 유물 주우세요 여러분 옆에 여기 저 있는데 이 석상인 흔들렸어 사인 근데 여기다 불어둘까 이거 유물 좀 바깥에다 놓고 오죠 그래야 될 때 이따가 여기 레버 있을걸? 없네 없어요 거기 봤는데 없어 우리 여기 안 가보 여기가 레버인가? 없네 없다 없네 와 이거 이따 파란 레버 찾으려면 여기 다 뒤져야겠네 레전드 너무 어두워 그리고 여기 있어 이거 레버 그건가 보다 네 네 갑시다 여기를 안 가봤어 여기 고맙다 그 매자이님께서 친절하게 입구로 데려다주셔서 입구에 유물 좀 두고 가겠습니다 하하하하 봉탈님 나 여기 그 다리 가운데 그거 있어요 그 칫 찌려진거 갖다놔야되는거 힐 힐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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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혼자 들어오니까 극점인데 레버도 하나 밖에 모르겠고 레버도 하나 밖에 모르겠고 여긴 레버가 없었네 여긴 레버가 없었네 여기 있다 방사능 있다고 레버 두 개 여기 시작 지점에 레버 두 개 있음 이거 땡기면 저거 열릴 듯? 그럼 한 번 볼게요 아직은 없군요 이랬는데도 88.6%야 아직 맵이 한 90%밖에 안 열렸네요 90%? 사실 맵이 넓긴 넓네 보통 작은 맵으로 하면 이거의 한 반도 안 돼 아까 뭐뭐 있다고 그랬지? 불 꺼짐이랑 아까 뭐 있다고 그랬죠? 발소리 있다고 그랬나요? 자기 왜곡도 있어요 자기 왜곡도 있어요 자기 왜곡 방사능 음 네이더는 아직 뭐 안 나와 그... 멈춰보셈 두리번거리면 여러분들 방향 때문에 헷갈림 그 노란색이 방금 봤던 그 길로 나오셈 그... 파괴 잠시만요 파괴돼있어요 일단 아 오케이 그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는 그 통로로 쭉 나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좌회전 직진이요? 그쪽으로 쭉 가다가 우회전 우회전 예 쭉 가다가 또 우회전 다음에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쭉 쭉 쭉 가서 거기서 좌회전 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최고의 최고의 레비였어요 최고의 레비였어요 최고의 레비였어요 이게 무조건 레이더를 보긴 봐야겠다 맵이 크면 예 한 분은 위에 있는게 좋네요 아까 뭐 있다고 파괴? 그럼 우리 파괴, 불 꺼짐, 자기 예고, 방사능 안 나오면 근데 두 개 중에 하나야 네크리프 아니면 탈골 또야? 네크리프? 네크리프는 뭐지? 네크리프가 되게 어려운 거야 쳐다보면 안 된대요 마주치면 피할 수 없다 쳐다보면 안 되는데 마주치면 피할 수 없다 그 무슨 말이지? 마주치면 눈 깔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오빠, 눈 보거려야 되나? 그냥 발만 보고 가면 되나? 근데 시체 되살린 적이 없단 말이야 흔들림도 없었고 그러면 네크리프의 확률이 높음 아까 근데 아까 미라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 블랙팬서 같은 애랑 미라랑 두 마리가 동시에 나왔었어가지고 아직 모르겠어 잠깐만 우리 요거 몇 개 갖고 있습니까? 요요요요 캐노피? 요요요 캐노피? 그럼 우리는 세 개나 더 쳐져야 되네요? 저도 없어요 세 개나요? 뭐 가져가야 될 거 있나? 왼쪽으로 더 가봐야 되나 보다 이거 기진계는 계속 켜놓고 돌아다니면 되는 건가요? 근데 그냥 흔들림 있을 때 키면 돼 기진계는 측정했을 때 예, 그런 거 같더라고요 나 갑시다 다시 어? 불 꺼짐 이거 여기에 레버 있잖아요 여기 앞에 근데 여기도 있음 그래 거기 이거 두 개 동시에 올리면 될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난리 났다 뭐 열리는 소리가 나긴 했으니 열렸어 아까 아마 그거 열렸을 겁니다 철창방 응 여기 어디여기 가보면 알겠지? 마커 꽂아놔 여기다 응 마커 하나씩 심으면서 다녀야겠어 파란색이 추우고 파란색이 길 아니고 아니고 철창방 어디였지? 어이구 정말 이놈의 피지컬들이 진짜 여기다 여기야 여기 어? 어? 전자기기 방해 전자장비 교란 아 뭐야 그래도 둘이야 탈고로까지 어? 전자장비 교란 있었어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전자장비 교란 있어요 뭐가 없지? 어? 지진게 방금 5.9까지 올라갔는데? 전자장비 교란 파괴 어 갑자기 아파요 아 갑자기 파괴 파괴 여기 형님 이거 죄송한데 소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응 잠깐만요 어 뭐야 의사님이 먹었어 저 나를 지루해주면 감사합니다 오 뭐야 미라 두 마리 뛰어다녀 저게 난이도가 올라가서 두 마리가 된 것 같은데 네 불 붙여 불 붙여 일루와 네 블랑키님 태어나고 조용하신대 하 뭔 소리야 이게 왜 여기 아니야 이거 나머지 적인가보다 초반에 돌 굴리던데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곳 아 맞네 맞네 아아 캐논피도 지금 두 개가 없어 어디더라? 뒤에 뒤에 코난 뒤에 아 아니 이건 이건 반칙 아닌가 저기 뭐였지? 여기 여기 납치당했잖아 여기 그냥 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 방금 흔들림 아닌가? 아냐 아냐 흔들리면은 막 지진처럼 일어남 있는건가 저게? 하자종 써타님 코나님 죽었어요 왜 여기 함정이에요 어? 가시 올라온다 거기 얘네 다 죽었는데 나도 피 1인데 이 가시를 어떻게 피하냐 야 이게 뭐야 이게 안전한 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패턴? 그리드라이크 패턴 안장하겄네 자일도 안 되고 얘 꺼 주워볼까? 안 되네 안전한 타일이 있는 거야 계속 있으면 얘 계속 오는데 이따 와야되나? 일단 가고 저기 간다 아 금속탐지가 있어야 된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여기 가시 찔려죽은 사람들 그 금속탐지기 있어야 된대 여기에 아 가지고 올게요 다 뭐해? 블랑키님은 어딨음? 저도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이제 저게 코난 시체 이승 이승 야 이거? 꺼지지 못해? 이겁니다 메탈 디텍터 2 Determine The Safety is Fast Forward 그니까 탐지기로 징징징징 해갖고 없는대로 가야나봐 오른쪽에 파란색, 파란색, 그, 마커있죠? 네 거기서 계속 직진, 근데 앞에 구멍 하나 있어요? 네 직진, 구멍 하나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 파란색에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여기야 쭉 가면 봉탁립 있어요 쭉 가면 여기야 저 힐 점녀 저 힐 점녀 저 힐 점녀 어? 메디킷 가져왔어요 가져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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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도 메디킷 있어 바닥에도 메디킷 있어 그거 제가 썼던 거였걸요? 쓴 걸 좀 하나는 제꺼 힐 힐 아님 제가 피가 없을 테니까 자 피가 없으니까 금속탐지개 써서 가볼게요 러보 샘 몬스터 뒤에서 오거든요? 막아주샘 네 호난 네 pup 멍뚱 긴 뭐죠? 뭐요? 뭐요? 뭐죠? 뭐요? 뭐죠? 아 아 진짜 주소초등이네 고라니 우리 동갑이에요 아 예예 워미 grands 하하하핫 아 원 하하하핳 아 신났구만 이제 다 해제된 건가봐 저게 이게 함정 해제하는 소리네 봐봐 없잖아 이제 없어 없어 됐어 됐어 가자 그럼 이제 캐노피가 3개거든요 전 지금 안타 한 대 맞으면 죽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여기야 여기 이 앞에 여기 여기 맞아맞아 거기에 있을 때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여긴가 보다 파란색 쫓아가면 되던데 맞아맞아 마커가 넓으면 돼서는 굉장히 중요하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블랑키님 자요 블랑키님 저 힐점 저 구상 없어요 조짓다 조짓어 보스 뭘까 넥크리프 같은데 아무리 봐도 넥크리프 불을 끈다 무덤을 방해한다 낯짐판 교란 넥크리프 같아 레이드에 안 걸려 넥크리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거기 어디죠 그 그 돌구르던데 여기다 여기 저기 있네 상자 이쪽이래야 여기 아 그러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오지마 그냥 빨리 나오면 되는 거였나 뭐가 오야 인간으로 뭐가 오야 이 쓰레기들 가자 가자 아니 아니 봉탕님 바로 죽지 않았어요 바로 죽은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코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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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녹화했죠 녹화했죠 녹화했지 이리와 이리와 아 이거 봉탕이 이거 방송 끝나고 바로 봐야되 이거 진짜 어떡해요 인간이 바로 봐야되 케노피 케노피 져 봐 네 개 다 모았거든요 이제 보스 를 고르면 돼 탁 아니 근데 죽을 때 죽을 때 소리가 다 들렀어 갑자기 김현경님이 뒤에서 오오오오고 이러는데 난 죽고 있는데 아니 저희 다 같이 오오오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 벽 candid에 딱 달라붙어서 사신 줄 알았 conoc 히히히히 훼히히 찍혀서 죽음 내가 갑자기 툴색하고 딱 쓰러지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오케이 자 보습 이거 탈고르냐 매크리프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매크리프 근데 레이더에 있었냐 없었냐로 가를 수 있어 왠지 네크리프 같긴 한데 둘 중에 하나야 확실하게 없었던 걸 제거해보죠 반소리 없었지 발소리 발소리는 상관없네 흔들림을 있다 그러면은 탈고르고 없다 그럼 네크리프네 근데 흔들림이 몇 이상이 흔들림인지 모르겠어요 어? 여러분들 음성대답 있으면 네크리프야 음성대답을 근데 제가 아까 주기적으로 송신기에 물어봤었는데 들린건 없었거든요 어? 그래서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럼 탈고른가? 지금 지진계 없죠 예 근데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툴 설명에 지진계 측정이 10mm 초과하면은 진동 표시하라 그랬는데 50 몇 가지 갔거든요 아 그래요? 5점 몇이 아니고요? 아 5점 몇인가?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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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전자방해 때문에 그런건가? 여기 지진계 있어서 아 그런건가? 여기 지진계 일단 있긴하거든요 지진이 안났는데 그게 되나? 지진이 안났는데 그게 되나? 한 번 한 번 더 들어가볼까? 한 번 더 들어가볼까? 한 번만 마지막으로 살짝만 돌고 와보자 그러면 그 말 거는거 해보세요 말 거는거 계속 흠 흠 어 흠 뒤에 뒤에 때려버림 어 뭐야 오 뭐야 왜이래 왜이래 이성한 불 불 걸어 왔어요 괴롭 흠 버거 어.. MAGNITUDE 쓰읍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here? 다른 곳에 나서 볼까? 있는거야 없는거야 이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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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쐈다 쐈다 그건 금속탐지기야 지진도 없는거 같애 금속탐지기 반응이 있어요? 그 무슨 신호를 포착한대요 금속탐지기가 반응을 하는거 아니아니야 그거 라디오 저기 김연경 옆구리에 있는 라디오 찍는거야 지금 비켜볼래요? 아니야 나는데요? 안나잖아 아니아니야 방사능에서 방사능에서 금속반응 있었어요 지금 아냐 난 이거 못믿어 나는 이거 못믿어 아냐 나 못믿겠는데 저거 안돼? 다시 다시 한번만 저기 명경님 라디오에다 갖다 대보세요 안나는데요? 안돼? 어 그럼 방사능이 맞나봐 방사능에서 그 금속탐지에 써있는거 보면 공기 또는 엑토플라즘에서 강한 금속신호를 포착합니다인데 제가 그 아까 여기 엑토플라즘 나왔잖아요 거기서 아 그렇네요 네 그리프 갑시다 그리고 네 맞네 맞네 아니 말을 해 끝까지 말을 해야지 어 얘는 근데 어? 어 뒤에래 그리고 딱 계속 울리다가 그 방사능 엑토플라즘 반응이 사라지고 그 반응이 끝났어요 오케이 넥크리프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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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ther 엑토플라 엑토라 엑토플라 입학 끄요 미치 그 아kry had 헷볼들러! 아니, 지금은 아니라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따라오셈, 유물 잡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안보여요 여러분들 이제 개쫄보들 인정해가지고 유물을 집어야 나와 그거 땡기면 열려요, 저게 그럼 저 관에서 유물을 집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유물을 집으면 얘가 나옴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을걸요? 튀어! 불을 아예 버리면 저 짠목을 못잡아 레버 찾아 뒤에 뒤에! 불로 때려! 불로 때려! 파란 레버 찾아야돼 다 어디있습니까? 같이 다녀야될거 같은데 쇠사슬 소리! 쇠사슬 소리! 쇠사슬 소리! 쇠사슬 소리가 나면 걔가 있는거야 쇠사슬 소리가 나면 걔가 있는거야 쇠사슬 소리가 나면 쇠사슬 소리가 나면 어디나 허리 쪽에서 레버 찾은 사람 이거 말은 해도 돼요 여러분들 와 무서운데 왜 아무도 말을 안하니 다 뒤졌니 어? 너이스 내가 눈앞까지 왔었어 아니 안 쳐다보지 않았어? 아 생긴거 지저분하게 생겼다 아 아 안 돼 안 돼 깨야지 깨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어디있는거야 얘네 뭐야 응? 뭐야 다 죽었어? 네 네 이게 주변에 불이라도 있으면 안되더라구요 그냥 마주치면은 벽보고 서있으면 되나? 근데 우리가 불이 다 뒤고 다녔어가지고 아니 아니 그냥 아예 그 태블릿 들고 다녀야 돼요 그 야외 태블릿 그거 뭐지? 나는 근데 아예 암흑 속에 있는데도 죽었는데? 가는 길목에 있어도 죽지 않나요? 그런가? 쳐다봐서 그런거 같은데 봉탕님이 앞이 안보이니까 시야에 쟤가 들어왔는데 아 다 찾았는데 이거 너무 어렵다 얘는 이거 난이도를 내려서 해야겠다 이거 난이도를 내려서 해야겠다 대칸이 제일 쉬웠던거 같아요 대칸 봉탕이 이거 미라가 파란 레버를 올려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거 올렸어요 미라로? 어쩐지 그래서 내가 찾고 이거 손목 손목 그걸로 말 거는데 아무도 대답 없었던게 다 뒤졌구나 저희도 손목으로 말 걸고 있었는데 손목이 없더라구요 아니 얘기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해 그래서 뭐 어떻게 된건가 다 죽은거였어 아니 대답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라로 다시 태어났는데 갑자기 게임 그냥 끝남 이걸 보통으로 해야되네 차라리 이거 어려움으로 하니까 자꾸 중간에 떼는 애가 둘씩 나와가지고 맞아요 키가 너무 빨리 달아요 약간 더 아이템이 더 좋아지면 어려움을 해야되나봐요 그리고 딜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 세 번밖에 안 썰렸는데 죽더라구요 그냥 도끼에 왜 썰림 아 그럴 수도 있죠 레디하세요 빠르게 찐막갑시다 흔흔적 죽는거 진짜 이제부터 스피드하게 간다 우리 예예예예 어 스피드요? 스피드 난이도 하나 내렸습니다 보통 예 끊을 수 있어요? 공장님 네 왜요 여기 말이 되나? 공장님 오늘 방송 전에 꼭 클릭 봐주셔야 돼요 예예 어 새로운 맵이야 하하하하하 어 이거 뭐야 진짜 못봐야돼요 이거 스피드 하지 못하겠는데요 하하하하 큰일이다 큰일 됐다 요거 들어야겠다 F 눌러서 이마 머리통에 있는거 켜시고 예에에 한 명 없는데요 여기 저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 중간으로 했더니 너무 빡세서 지금 보통 중간으로 바꿈 와 얘는 레버가 왜이래 이게 뭐지? 오 근데 상호작용이 안 된대 뉴 맵 왜이래 뉴 맵 왜이래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뭐야 뉴 맵 뉴 맵 뉴 맵 어 오 오 호탈이다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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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플레임 엄청 쌓은데는데 이 이게 맵이야? 그런가봐요 헉 뭐야 뭐어? 이거 맵 맞아요? 네 오 그래요? 네 뭐야 뭐야 저거 문이다 소리가 울리잖아 새로운 목표? 내부가 맞아 아 위에 위에 밤하늘이 떠있어요 여기가 보스방이네 오 예쁘다 여기다가 이거 꽂아놔야겠다 여기 이쪽이고 여긴 뭐지? 근데 코난이 어디감? 아 오케이 여기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 나중에 파란 레버 생긴다네 여기는 천장 밖에 보면은 야외야 하늘이 보여 돈이다 돈 거미 나오나보다 모이 있다 오이씨 오이씨 오이 벵 세닝 똥 싸나? 똥? 왜 이러고 strive 뭐야 방금 대답해준거 아니야? 이거 뭔 소리야? 라디오 라디오 소리야 라디오 소리야 예? 말가오는데 대답해준 줄 알았네 상자다 없어 아니지 않으려나? 저 칸이 없어가지고 못 주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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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탐지기 난리남 어 이거 금속탐지기 있는거다 반응 있는거다 이거 있는거다 있는거다 맞네 맞네 반응이 반응이 금속탐지 방금 그 귀신 나왔을때 하니까 나네 소리가 됐어 이제 금속탐지 필요없어 버려 버려버려 왜 아유 히어? 아임 파인 와 맞다 함정이 있을수도 있다 주소와 다시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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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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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진 벌레있냐고 오 멋진 벌레구만 죽었어? 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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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에 already behavinaj Year 10 질란댓 네 총 4 svg 아이 어이쇳 벌레 벌레 기어오는 소리 아니에요? 그개 learns 아 오케이 축하해 벌레 벌레 앞으로 벌레 벌레 벌레는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맵은 벌레구만 어 으 으 여기 안왔던데요 안왔던데요 마크 하나씩 박아놔야 돼 여긴 뭐여 여기 안왔던데 같은데 너무 함정박 냄새나 벌레 저희 갇혔어요 뭐한다고 저희 갇혔어요 뭔소리야 열렸다 뭐가 열려 원래 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 저희 여기 갇혔었어요 맞죠 방금 방금 화면 빨개지면서 오 진짜에요 왜 아유 히어 진짜라고요 예 아임 파인 안 믿는다 의의의의 którym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 어 공자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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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쾌롭기가 하나도 없어 벌레 바닥에서 나왕 어디 여기 어 꺼지거라 끼지거라 옴 했는데 ㅋㅋ 어 뒤에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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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플레임드라가 엄청 심하다 여기 몰라 난 플레임드라 없는데? 상자 어딨어? 오케이 하나 이제 찾았다 와 이거 언제 찾냐 이거 이래갖고 유물 있다 이 안에 짬프맵이다 짬프맵 벌레 벌레 호들감 호들감 난리난다 난리나 저게 돌아와서 미네 유물 어디갔냐? 이러면 어디 떨구지? 앗 앗 죽을래 환영체크? 환영? 공원 아아 용봉탕 나왔다 오바 요일 잘 보세요 내 유물 어딨냐 오바 저희 저희 있는 곳이요 어? 여러분들 방금 제가 죽은곳이 부활하는 데 같은데요? 함정있는 그 맵? 내가 살아난 데가 그런 데 같은데? 아 그러네 이게 있네 앉으면 통과해질 것 같은데 앉아 호우 야 이거 시야가 개 좁아 다 어디 있으세요? 호우 아 아까 갇혔던게 환영이래 환영 체크하래 호우 어? 이거 뭐 여러분들 저 제가 파란색 깃발 꽂아놨던 데 있는데 여기 거기다 여러분들이 환영방 갇혔던 곳이다 이게 뭔 소리여 내가 그 죽은 데가 어딘지를 어떻게 아니 여기네 제거 주웠으면 다시? 이건 알려드렸어요 네 예 제가 보여드립니다 아니 유물은 주웠어 캐노피? 캐노피는 저기 상대에서 주워왔어요 아 상대에 다시 제니 돌아가나보죠? 근데 이 안에도 유물 하나 있거든요 손전등 좀 손전등 좀 줘 저한테 줘볼래요 왜요? 저 다 갔다왔어요 저기 안에 아 갔다온거임 전부다? 예예 다 갔다왔어요 그 돈밖에 없었어요 새로운 그 내가 들고 있던 캐노피는 못주승겨? 들고 있던건 없었어요 나 캐노피 하나 있었는데 그니까 그 상자에서 꺼내신거에요? 아까 저기 뒤에 상자에서 하나 나왔었 나왔었잖아 after that 그 상자에서 꺼내 아 그냥 다른 소리라는거 같은데 지금 우리 둘이 어pee 그니까 여기 이 상자 말고 다른 상자 말씀하시는거죠? 네네 다른 상자거는 다시 가서 꺼내야될 것 같아요 전에 여기에 있던 상자에서 꺼낸거라서 그러면 다시 가지러가야되는거에요 그니까 리젠된건가 혜精 리 soup 여기 아니었나? 아니네? 일단 돌아보죠 뭐 손전등 안쓰시는 분 저 좀 하나 주셈 얘가 있어 얘가 손전등 주셈 저요? 네 어? 이건 아닌데 몰라 유물이 어디 잰다는지 모르겠어 방사능이다 이거 재봐 방사능 재봤음? 없다고? 환영 체크하라고 했는데 환영이 어디있음? 환영 없는데? 여기도 여기도 버즐이야? 미친겜 가라 영봉탄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가야되는지 좀 방향을 좀 보자 잠깐만요 이렇게 4개네 조조조조졌다 조조조 조조 조조 이걸 어떻게 돌아가나?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어 어 어 어 어 우와 어 으아 우와 우와 은다 우와 우와 어 어 아이고 우리 motorcycles 위기 위이이이이이이이이 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위이이이이이이이이 새로 잃어버린 것 까지 하면 세 개 어?! 전자방해 전자방해..? 전자교란 전자방해. 전자방해 맞네 라디오도 방해됐어요 전자방해 맞아요 한 명 밖에 없음 누군데? 또 뭐 체크했어 랏랏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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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불만 찾으면 되겠네요 이제 전자작 비교랑 불 꺼짐 벌레 쉐킹 아악 아 깜짝이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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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벌레들이랑 같이 게임을 자주 해서 그런가 별로 타격이 없네 아 벌레 가까이서 보면 지존 징그러워 흐에이평레에이 컷! 네! 우이악! 컷! 아우 진짜 여기 안갔네 여기 안갔네 벌레옵니다 벌레 여기도 비밀방이랑 있을텐데 와 이거 레버 어떻게 찾냐? 그러니까요 여기도 없네 맵이 이상하게 넓어 여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찍고 다녀야 돼 그 그 깃발을 잘 찍어야 돼 깃발을 아니 근데 잃어버린 캐노피는 어떻게 되는거야? 캐노피 들고 뒤졌는데 아까 안가봤던 상자 가야겠다 다시 출구쪽으로 가다보면 또 상자있지 않을까요? 저 유물을 어떻게 꺼내는거지? 저 유물을 어떻게 꺼내는거지? 레버? 저 레버 담긴거 아닐까요? 그런거같아 이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며 레버 두개 이게 레버다? 예 예 죽은 아래에 다시 올라올수 있는 사다리 사다리 있는거 아니냐고? 근데 그냥 떨어지고 나서 좀 이따 죽던데 그냥 갑자기 잠깐만 그럼 저기 좀 다시 보고 와야겠다 이리 와보샘 오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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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밑에 보는거에요 떨어져있나 이거 안.. 아 오이새 오이새 없는데 안 보이는데 없어 없어 어 흐읗 벌레벌레벌레벌 어 없는거같아 떨어지면 템 없어지는거같애 그래요? 네 밑에 없네요 우리 이제 다 돌았나요? 모르긴 다 돌고 같은데 혹시 안맞은 것이 있을까요? 오 얘 또 나왔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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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보죠 우리 아까 안 간 데 하나 있었음 마커를 잘 해야 돼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가 여기 아니야 여기 내가 살아난데 근데 이게 레버로 여는 거라고 하기에는 내가 아까 죽었다 살아났을 때 이 반대쪽에서 내가 왔는데 제대로 끝까지 가본 거 맞아? 아까 전에 저 죽었던데 그 뒤에 끝까지 가봤어요? 모르겠네 가보죠 일단 근데 저건 유물이라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긴 갈 필요 없어 저긴 왜 가 저긴 죽으면 부활하는 곳이야 이거 벌레카! 벌레 벌레 여기가 아까 거기고 뭐가 어디가? 뭐해? 길치 미쳤다 진짜 길치 미쳤어 이거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데 뭘 자꾸 어디갔냐는 거야 마커 있네 여기 여긴 뭐였지? 여기가 보스방이네 여기가 보스방이고 들리는 소리가 어디갔어 밖에 없네 여기잖아 여기 어떻게 나가? 모르겠어요 뭐야? 어어? 아 여기야 여기 여기네 돈도 안먹었네 어떻게 나가? 일단 블랑키님이랑 저는 만났습니다 예? 콜렛님 어디있어요? 저요? 저 파란깃판에 있네 여기 여긴가 본데? 이게 나가는거네 여기다 저희는 지금 밖으로 나왔거든요 레이더 보겠습니다 저희를 인도해주세요 어음... 쓰읍 일단 김연경님은 그쪽으로 가봐야 거긴 아무것도 없는데구요 코나님은 그쪽 이게 길이 맵이 좌우로 나눠진게 아니고 그냥 통으로 보여서 멈춰봐 두리번거리지 말고 멈춰봐 자 코나님은 본인 아냐 둘러보지마 둘러보면 방향이 바뀌어서 설명하기 어려움 가만히 서있으세요 마우스에서 손 띄셈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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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도 벌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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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경님은 그쪽으로 진행하다보면은 그 모래 모래바람으로 들어가면 나와죠 그렇지 정면에 모래바람 김연경 오른쪽 저 저 김연경 오른쪽 아냐 지나갔어 지나갔어 어 어 어 지금 뱅글뱅글 돌고있어 지금 출구를 뱅글뱅글 돌고있다고 기다려줘 아 아 김연경 탈출 탈출 자 코나님은 나이스 거기서 코나님이 지금 보고있는 방향에서 약간 왼쪽 뒤로 와야돼 아유 지랄 지랄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어 아주 그냥 하하하 하하하 버티세요 하하하 하하하 뒤쪽이요? 하하하 하하하 전자장비 교란 나침반 해봤나요? 코나님 뒤쪽으로 뒤쪽으로 뒤쪽 뒤쪽 나침반 해본 사람 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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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그랬어요 블랑킹이 있다고? 했다고? 맞아요 있어요 빙글빙글 돌한? 네 자기애곡 네 네 그럼 그냥 라토스는 맞네 어쨌든 캐노피만 찾으면 돼 갑시다 힐템 들고 여화장실 좀요 아 미친 오줌싸개인가 진짜 이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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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토스가 뭐지 근데 라토스 우리 싸움은 좀 있지 않나? 하하하 하하하 아 불pt 하하하 아아.. 맞는거 같아요 근데 씨 레버도 하나밖에 못봐갖고 뭐야 어디갔어 죽었어? 안죽었는데요? 호나님은 더 멀어지셨네요 호나님 어 여기 진짜 어려워요 딱 거기서 그 방향으로 직진 쭉 하면은 그 방향에 그 마커있음 저 사람 어딘지 알겠다 그 다음에 또 직진 그럼 초록색 보임 그렇지 그 다음에도 또 직진 좌회전 어 좋아좋아 그렇지 직진 어 쭉 그 오른쪽 오래바람으로 나가야돼 아아 아아 코난 탈출 감사합니다 코난 탈출 아이제 코난님 나오셨으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네 갑시다 부활존이 여기도 있네 아직 안 본 데가 있어 여기 아니고 어려워 이 맵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여기도 여기 뭐였는데 초록색 깃발에 났냐 여기 나 부활했던데 살아나는 데 아니에요? 맞아 살아났던데 근데 결국은 지금 상자를 또 찾아야 돼 지금 캐노피가 두 개뿐이 밖에 없어 와라 투! 뭐야 어 얘 뭐야 미라 일어났는데? 어 뭐야 안 좋는데 근데 관에서 일어난 게 아니네요 그냥 서있던 애야 맞아 그냥 서있던 애야 이제 빨리 캐노피를 두 개 더 찾아야 돼 근데 시간상 내가 봤을 땐 그냥 유물 갖고 쬐야겠다 이거 퇴마 힘들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라토스 부르러 갑시다 왜? 라토스 부르면은 라토스 부른 다음에 파란 레버 찾아서 열고 나가면 돼 벌레 벌레 컷 여기 가보라고 여기? 코나님이 못 찾은 것 같다고? 가볼까 한번? 이거 주워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 칸이 없죠 버려두고 갑니다 이거 봐 여기 있잖아 어휴 코난 진짜요? 봐봐 내가 있다니까 없어졌어 근데 길이 없다 했어 이거 봐 코난이 똑바로 안 보고 온 거 맞지 내가 유물 갖고 왔잖아 오우 집에 한번 감사합니다 초록피 됐죠? 초록피 자 갑시다 돌아가서 라토스 부르고 이번에는 퇴마까진 못해 캐노피 못찾겠어 바로 파란 레버 찾아서 탈출합시다 여러분들 이 녀석 불을 무서워하는 녀석일 것이에요 어디였더라 부르는 데가 여기 아니야 이 근처였어 여기야 여기 벌레 컷 우위이잉! 우위잉! 여기 아냐 뭔 소리야 이게 여기다 여기 여기가 보스 방 라뚜스 라떼스 맞네요 시야가 넓구나 불을 불을 계속 키고 있어야 돼요 불 이거 이거 거리를 유지하래요 맞아요 이게 뭐냐 거리를 유지하라는게 뭐지 얘는 어떻게 하냐면 미라인데 지난번에 우리 만났었는데 우리 전멸 했었는데 불을 불 키고 있으면 앞에 그냥 서있음 휘두르면 도망가며 횃불 계속 꺼가지고 뛰어오는 애 레버 찾는게 중요해 이 레버는 뭐죠? 이 레버는 저거 여는 레버 뭐 없네 그런가 봅니다 여기 뭐야 지하도 있는데 왜 이런 공간이? 이게 다네 맵 신기하다 잘 만들었다잉 바로 뽑아버리기 와라 라떼스 와라 라떼스 뭉쳐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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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 레버 찾아 레버 다 꺼져 다 꺼져 계속 켜 불 켜 다 꺼져 다 켜다 켜 파란 레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파란 뭉치면 최고 여기서 우회전 불키고 불키야 레..레바 불키야 여긴 나가는 곳이야 여기 집에 가는 곳이야 야 이거 레버를 잃어갖고 어떻게 찾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횃불 유지 좀 해주셈 제가 이거 이걸로 찾을게요 이거 이거 온다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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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저리 안다 이 자식아 불 꺼졌어 불 꺼졌어 가보자 불 꺼졌다고 켜 켜 켜 켜 켜 어이그 나 왜 이렇게 까불어 켜 켜 켜 제가 소리 지르면 불 꺼짐 불 켜 안 꺼졌어 안 꺼졌어 꺼지거라 꺼져 꺼져 다 가자 레바 찾아 레바 찾아 가서 진짜 보스한테 안겨 죽는 수듈 없어 어 뒤에 있어 미친 계속 따라와 미친놈이야 다시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 소리 지르면 불 꺼진다고 생각해야돼 네 다시 다시 가면서 가면서 꺼져 꺼져 아니 레버가 어디있는거요 레버 찾으셨나요? 못 찾았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어디갔어 나가려면 나가려면 레버를 찾아야되는거야 나가려면 파란색 레버를 찾아야돼 지금 김연경 어그로 김연경 어그로 발전기 돌려 나가려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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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 돌려 와씨 이거 횃불 갖고 다니니깐 길을 모르겠어 나 지조다 걸어 지조다 걸어 잘한다 잘한다 자 찾아다니는 중 레버 찾는 중 찾는 중 나이스 지조 나이스 지조 나이스 지조 미친 레버 이거 어딨는거야 여긴 아닐거고 여긴 아닐거고 방금 어디 어디 아 여기 아 오케이 굿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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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로 출구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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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김연경 여기야 나 뒤를 못봐 어 나이스 여기야 여기 어디로 가야돼 어디 어디 초록깃발이 어딨어 초록깃발이 어딨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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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겁나 가려놨어 초록깃발 그 다음에 잘해줘 잘해줘 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빨간깃발 먹어 이 자식한테 이 자식한테 TNT 먹여야겠다 어 뭔소리야 뭐야 거기 바로 몽긋하려 이제 아씨 실패했다 어디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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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여기 있다 오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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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유물 다 어떠나요? 그냥 갖고있으면 돼요 이거는 요것만 넣고 탈출하는 겁니다 됐다 탑승해 UAG 탑승 쩔었다 탑승 휴우 저기다 못넣어요 저거는 다른 유물만 넣는거고 캐논피는 못넣 아니 캐논피를 못찾겠어갖고 이 맵은 어렵다 좋았다 좋았다 왼손에 들고있는거는 넣었어야 되는데 못넣네 이거 레버가 진짜 그 디귿자로 뒤에 있는데 파란색이 안보여요 완전히 돌아갖고 싹싹 뒤져야돼 그래야 나오더라고 맞아요 나이스 우리 다 25레벨 됐어 오 오 백원 백원 번건가 오 오 백얼만 200원 저 이거는 썸네일 뭐하나요 오늘은? 돌 돌사보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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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샷으로 잘 나올만 합니까? 제가 어 캡처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보냈어요? 네 보냈냐구요? 네 아니 캡처해야돼요 아니 그냥 그 영상을 다 보내주면 되지 영상을요? 아 잠시만요 보내드릴게요 그거 진짜 그거 꼭 보고 방송해야 돼 그거까지 녹화해야되면 그거 뭐라는 거야 개웃겼어요 잠시만요 진짜 그거까지 녹화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해야된다니깐요 하 하 하 242원 있네 하 손 쩌네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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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들었습니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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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까지 녹화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올려줘야 돼요 알았죠 도 rằng 두른다 throw 죽어 하나 볼 אחד 아니 무 approximately 사랑하는건 하나 다른 사람 두른 두른 아 죽어 아니 이렇게 시간차로 죽는거 있어? 하 하 다시만 Brexit 개웃기네 아니 이렇게 시간차도 죽는거 있어? 이거를 스샷을 어떻게 따야되나 이걸 어떻게 따야 되지? 진짜 수르륵 쓰러져가지고 시간차로 죽었네 저게 저..저항없이 웃었어 아니 저렇게 죽을수가 있나? 셋이 동시에ра 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우리가 이젠 전멸하는거 잘 안일아내요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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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극혐이야 좀 극혐인 거 같다 근데 나오는 애만 나오는 거 같지? 그런가? 그러게요 오늘 새로 만난 애는 그 쇠사슬 예 또 있나? 맞아요 새로 사온 애 만나자마자 다 죽음 근데 걔가 좀 까다로운 거 같아요 맞아요 불 끄고 다녀야 되는 게 계공 보임 불을 다 꺼야 되니까 맞아요 오케이 좋았다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이 인게임 짤을 딴다는 느낌보다는 발 찌어서 아픈 느낌으로 하면 될 거 같은데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오 오 오 오 오 죽어 은 은 은 은 은 아니 이게 이미 서서 죽었어 잘 보셈 여기서 갑자기 제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미 죽음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바닥에 바닥에 바닥에다가 횃불 떨구잖아요 이미 죽은 상태야 나 웃는거 봐 나갈 수 있는 피지컬이 안돼 이게 속도가 이렇게 빨리 굴러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 아니면 여기 서있으면 사나 보다 여기 상자 여기 서있으면 사는거 아냐? 그지? 여기 서있으면 살겠는데? 연병알 인류가 가지고 죽었네 제 화면 다시 보여드릴게요